세계의 증시는 빠르게, 우리의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열악인 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밤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수별로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를 살펴보면 S&P500 지수가 0.31% 내린 5,447.87포인트로 집계됐고 나스닥 지수가 1.09% 하락한 17,496.8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다우 지수만 0.67% 상승해서 최종 39,411.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기술주의 약세가 가팔랐네요. 네, 이제 엔비디아가 간 밤에만 6%대 추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2조 9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3조 원을 깨고 내렸습니다. 지난주 딱 하루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뒤로 주가가 사흘 동안 총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주로 묶인 기업들이 대부분 조정받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설계기업인 브로드컴이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총 1조 달러 기대감에서 더 멀어졌고요. 그리고 퀄컴과 ARM이 5%대, 대만 TSMC가 3%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구성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는 예비 결론이 났는데도 주가가 소폭 올랐는데요.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와 제휴를 맺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는 소폭 올랐다는 소식까지. 반면에 유럽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네요. 네, 유럽 주요 극 증시가 대체로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89% 올랐고 프랑스 CAC40 지수가 1.03% 뛰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FTSE 100 지수도 0.53%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도 0.73% 올랐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은행주들이 강세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두고 공식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보복 대응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증시 얘기도 해보죠. 오늘, 어제 코스피 시장 상황도 싶어주시죠?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 종가는 0.70% 내린 2,764.73포인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속에서 5% 가까운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룹 재편 작업에 나선 SK 계열사들도 무더기로 하락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SKENS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SK이노베이션이 5% 내렸고요. 또 그룹 안에서 합병설이 제기된 SK스퀘어도 6%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스가 이어지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분 중시 연합인품엑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